. 반대도 해봐요. 이렇게 쪄 얘네가? 안 쥐잖아. 이렇게 붙이지. 오 좋았다. 잘했어 잘했어. 운이 좋았다. 들어가. 오지마. 오지마. 뒤로가라고. 더 뒤로가. 보고와. 다시. 안해봐서 그런거야. 해보면 돼. 늦었어. 타이밍. 그렇지. 내가 치자마자 가는거야. 그렇지. 더 긁어봐. 오. 준비를 해요. 안했잖아. 오케이. 나이스.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아 할게 너무 많아. 뭘 할게 많아. 진짜 안 쉬네요 오늘. 잠시만. 어떻게 이제. 진짜. 죽었어 이제. 얼마 이를 가라앉는 줄 알아 이번에? 아 좀 어렸을 때 할걸. 똑같아. 네? 어렸을 때 똑같다고. 앉았다가. 네. 점프. 앉았다가. 점프. 스텝 밟고. 앉았다가 스텝 밟고. 아. 이렇게. 왜 안 맞지.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뭔가요. 순발력이 딸려서 못 치는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데뷔 그냥 데뷔를 안 하시는거에요. 아 그래요? 네. 앉으세요. 네. 더 앉아요. 발 모으고. 무릎 모아. 벌리. 벌리면서 착.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잘했어. 잘했어. 지금. 오른발 나가면서. 아. 이 나만 하는거야? 오른발 나가야죠. 내가 원하는 데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고. 점프하세요. 점프. 어떻게 걸어가. 봐봐. 앉은 다음에. 목표물 봤어. 네. 빡. 긁어버려. 긁어. 앞으로 있대요. 점프. 아니. 아니야. 밸런스 무너지면 안되지. 다시 처음부터. 이런건 없어. 들어가야지. 앞으로. 오겠습니다. 아. 늦어. 늦어. 이제 또 봐봐. 이게 어딨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동시에 가는거야. 동시에. 아니야. 따닥 소리. 따닥 소리가 나면 안돼. 땅. 점프. 점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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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와. 리듬을 타라니까. 얘. 얘만. 얘만. 빨리 가서 뭐 할거야. 얘. 밀어주는 말인데. 동시에. 오라. 동시에. 동시에. 네. 다시. 동시에. 너무 안좋아있나? 아니. 다시. 오늘 이거 다하면 마무리할게요. 동시에. 동시에. 땅. 차보라고. 그정도 괜찮아. 그정도 괜찮아. 어느정도 먼저 가도 돼. 안돼. 이건 안돼. 다시 걸어. 오케이. 다시. 맘에 안들었어. 잘했어. 잘했어. 스윙을 해야지. 바로 좋았는데. 오케이. 이렇게 안 건드리게. 잘했어. 바로 해. 바로바로. 다시. 잘한거 같은데. 아니야. 기분타지. 라켓을 궁극으로 빨리 뻗어. 뻗어. 시작.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이게 아니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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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형은. 이러고. 나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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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가야지. 속도가 안 죽지. 같이. 이거 하잖아 이거. 이거 하잖아. 이거 해요? 앞으로 해. 발 다 붙이고.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면 이해되네. 백이죠 이건? 그래서 오른발이 나가도 돼. 바로? 왼발이 나가도 돼. 아 네. 편한걸로. 네트 건드려서 다시. 코르크만 딱 건드려봐요. 홀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돌아와. 흥분하지마. 오케이. 괜찮아. 좀 더 세게 긁어. 머리를 맞춰. 네트워치. 다시.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네트 건드린 것 같은데? 심판이 아니래요. 오케이. 심판이 아니래. 준비 있고. 멀다. 오른발 나가. 오른발 먼저. 다시. 오른발 먼저 가봐. 멀잖아. 다시. 팔에 안 닿아요. 팔에 안 닿아. 팔을 뻗으세요. 오케이. 이제 내가 헤어핀 한거 받아요. 마지막. 준비. 제가 헤어핀 한테니까 그거 받아야돼요. 오케이. 네. 앉아요. 뒤에 똑같이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차고 왔어요? 앉았죠? 네. 차고 오셔야돼요. 네. 네. 오케이. 굿. 준비. 오케이. 다시. 타. 타는게 늦어. 언제 올거야? 빨리해. 팔 따로 찹지 따로. 같이 차라니까. 다시. 굿. 괜찮아. 더 긁어봐요. 늦었다. 준비. 제가 치는 동시에 와야되요. 다시. 괜찮아요. 준비. 되게 늦어. 스타트도 늦고 준비 넌 운이야 운이 좋았어 준비 긁었어요? 안 긁었지? 긁으셔야 돼요 잘했어요 운이 좋았네요 다시 스타트가 너무 늦어 스타트 언제 찰거야 앉아 그런 느낌이야 좋아 좋아 싱크죠 지금? 나쁘지 않아 넘기면 장땡이야 스타트 미스 아이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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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기압으로 기었다 기압으로 축하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